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봤는데요.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됐고 일단 다시 한번 글의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해보자면. 저장할 필요 없지. 글의 호흡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지. 뭐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뭐 주제를 말해볼까요? 주제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면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그것이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Face-to-Face Interaction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카톡을 보낸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옛날에 코로나 시대 때 한참 학생들이 학원에 못 나오고 학교에 못 나올 때 인강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인터렉션 방법들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Face-to-Face Interaction이 가장 이펙티브하다. 이펙티브 어떤 효과적인 그래서 유니클리 파워풀이란 말로 Face-to-Face Interaction의 파워풀한 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End를 넣어서 부과해서 그리고 여기다 End, Even 같은 거 넣어도 될 것 같아. Even Sometimes the only way to share many kinds of knowledge. 그리고 가끔씩은 유일한 방법이다. 이건 알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뭐 하기 위한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Many kinds of knowledge를 Share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에 Share라든지 또는 Interact라든지 또 비슷비슷하게 동의원은 아니지만 지금 이 글에서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류화다. Interact 상호작용하다. Interact를 해야지 Sharing이 되겠죠. Interaction을 해야지. 그렇죠? 상호작용을 해야지 어떤 동류가 되겠죠. 너도 알고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any kinds of knowledge를 좀 더 얘기하고 위해서 From A to B라는 구조를 사용해서 어떤 정보 여기서 뭐 Simplest Complex 위에 정보가 생략되면 Knowledge도 knowledge. From the simplest knowledge to the most complex knowledge. 가장 단순한 정보로부터 가장 복잡한 정보까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호흡 나오는 건 한 번 더 한 번 더 Face-to-face Interaction이 파워풀하다는 걸 한 번 더 얘기하는 문장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일단 잘 보이죠? 정도 사이즈는? 조금 더 확대할까? It is. Face-to-face Interaction is one of the best ways. To stimulate new thinking and ideas to 이게 이제 to가 also 같은 걸 해서 뭔가 부연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Face-to-face Interaction이 파워풀하다는 것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문장이 그 다음 여기서부터 문장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뭐 하기 위한? Stimulate. 뭐 하다? 자극하다.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 그러니까 뭐 좀 Creative Thinking을 하려면 Face-to-face Interaction을 통해서 모여서 막 친구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그룹 과제 같은 게 있다. 그렇죠? 학교에서 그룹 과제 같은 거 할 때 뭐 보면은 나몰라라 하는 애들도 있지만 열심히 참여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For example 여기다가 넣을만 합니다.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파워풀하다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Face-to-face Interaction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운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좀 보입니다. 우드 헤브 헤드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의무사 플러스 투도 정도는 잘 알고 있는 문법이니까 여기 우드 헤브 헤드가 중요한 문법적인 겁니다. 과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제 신발끈 묶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생 좀 되고 중학교 3학년 됐으니까 신발끈 묶는 방법 언제 배운 거다? 과거에 배운 거잖아. 근데 과거에 어떤 식으로 신발끈 묶는 방법을 배웠다라면 그림으로 배웠더라면 from pictures로 배웠다면 뭐 했었을 텐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라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most of us would have had difficulty learning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뭘 배우는데 how to tie a shoe lace 신발끈을 어떻게 묶는지를 only from pictures 오직 그림으로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도 알아둬야 될 거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 have difficulty doing 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었나요? have difficulty doing 아 지난 시간에 해석만 했었군요. 문법적인 언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would have pp 가 보이고 있고 과정법 과거 완료가 보이고 있고 have difficulty doing or how to do earthmatic from a book 책으로만 곱셈, 나눈셈 이런 것들을 배웠던 덧셈 이런 것들 뺄셈 이런 것들을 배웠더라면 have difficulty learning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신발건 묶는 법이라든지 덧셈 뺄셈 하는 것들 어떤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face to face interaction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게 배우진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근거를 대는 겁니다 권위자를 앞세워서 권위자를 앞세워서 자기가 하는 말에 근거 내가 하는 말은 증명된 거야 권위자로부터 이런 확증을 받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할 때 지금 글은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어요 계속 쭉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while부터 시작해서 achievers 까지가 삽입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여러분들 익숙한 형태의 배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while부터 시작해서 achievers 까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더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게 부사 절까지는 아닌데 지금 분사고문 비슷하게 처리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들어가는 건데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found에 바로 that 이하를 붙여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어떤 표현 중에 find that 절 이런 게 있어요 that 이하의 사실을 알게 되다 깨닫게 되다 이런 표현할 때 i find that he is very kind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석은 그런 약간의 삽입구를 처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석해 보면 뭐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뭐 대디아의 사실을 알게 됐다 근데 어떤 식으로 뭐하다가 알게 됐냐면 while studying high achievers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high achievers 연구하는 동안 대디아의 사실을 found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 발견하게 됐다 대디아의 사실 보겠습니다 that a large number of nobel prize winners were the students of previous winners 그래서 많은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뭐였다 이전 노벨상 수상자들의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을 found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제자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니까 지금 우리처럼 뭐 할 수 있는 사이였다 face-to-face interaction 할 수 있는 사이였다는 얘기 얘로서 적절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땡땡량 요런 것들은 나오면 좋은 게 뭐냐면 요런 게 나오면 요런 것들은 괜히 점 두개 콜론 찍어 놓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것을 좀 더 설명하고 싶다 부연 설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 글은 요 콜론 앞에 내용이 어렵진 않는데요 다른 글에서 콜론 앞에 내용을 해석했는데 어렵다면 콜론이 나오면 아 이제부터 좀 더 쉽게 설명하겠구나 어떤 사인으로써 오는 거라는 것도 테크닉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부연 설명입니다 뭐라고 했냐 어 여기에 이제 일단은 이 지칭이 중요해 보이네요 데이는 뭐냐 프리비어스 위너즈가 아니고 어 노벨 프라이드 위너즈 제자겠죠 지금 내용상 그렇습니까 노벨상을 받은 제자들을 대의로 지금 인청 대명사 처리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있었다 접근을 가지고 있었다 접근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다 똑같은 똑같은 문헌에 똑같은 글 글 쓴 거에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as everyone else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프리비어스 위너들이 있죠 프리비어스 위너들이 노벨상을 탈라 탈라 그러면 논문 같은 걸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출한 논문을 지금 리터러트라고 얘기한 거에요 그러니까 논문을 제출하면 논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쉽게 도서관 가서 빌릴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 이북 같은 거 이런 걸로 얼마든지 논문에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직접 제자들도 접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똑같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벗이 나오고 있죠 벗 그런 다음에 벗 뭔가가 아주 중대한 차이점을 만들었다 누구에게 투 대어 크리에이티비티 여기에 대어는 계속해서 노벨 프라이즈 위너즈를 소위격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 노벨상 탄 사람들의 창의성에 아주 크루셜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일단 쭉 갑시다 within 이건 사실은 스펠링이 좀 틀렸어요 여기에 s가 뭐가 되냐면 원래는 z가 돼야 돼요 organization 그래서 조직 내에서 자 이 빈칸이 이 문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끝냈어 여기에서 글이 뒷부분이 안 나오면 문제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빈칸부터 여기서부터 크리에이티비티 하고 여기까지 얘기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여기서부터 위딘 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부분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의 위치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떤 조직 갑자기 근데 어 약간 이 위딘 어그네지에이션스라는 말을 넣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해석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어떤 조직 내에서 라는 얘기 갑자기 나왔어 조직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아지 않았는데 조직 내에서란 말이 갑자기 나왔고 그 다음에 디스가 가리키는 건 face-to-face 인트렉션이겠죠 조직 내에서 face-to-face 인트렉션에 makes conversation 그 다음에 보이는 구조는 make a b 입니다 make a b a 를 b 로 만들다 라는 표현에 우영색 문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대면 의사소통이 대화를 만든다 그 다음에 보스 a&b가 나와서 A 로도 만들고 앤드 어디갔어 여기 있네 A 로도 만들고 그리고 B 로도 만든다 맞습니까 B의 A의 역할 A도 A도 대화를 A가 A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B의 역할도 하도록 만들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대면 face-to-face 인터렉션이 A가 뭐냐 A crucial factor for high level professional skills 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기술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아주 막 되게 어려운 어려운 걸 배우는데 있어서 대화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만든다는 얘기는 이게 없으면 face-to-face 인터렉션이 없으면 뭐를 배울 수 없게 된다 하이 레벨 프로페셔널 스킨스를 배울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뭐의 역할도 한다 가장 중요한 방법 뭐의 일상적인 정보의 교환이네요 일상적인 정보의 교환에 아주 중요한 방법도 된다 face-to-face 인터렉션이 대화를 여기 뭐 컨버세이션은 근데 컨버세이션 같은 게 대화라고 단어 사전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대화라는 게 face-to-face 인터렉션이 있지만 우리가 카톡을 하는 것도 다 컨버세이션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face-to-face 하는 게 단순한 대화가 직접적인 대화가 되도록 만들어서 퍼스널 컨택트가 되도록 만들어서 퍼스널 컨택트 뭐 개인적 접촉이죠 직접 접촉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 여기 빈칸은 뭐를 찾으라는 말이 되는 거냐면요 face-to-face 인터렉션하고 같은 뜻이 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한 거예요 선택지 natural talent 타고난 재능이라고 해석합니다 뭐 여러분 natural의 뜻이 좀 많은데 살펴보고 일단 여기서는 타고난이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타고난이란 뜻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고요 그 다음에 regular practice는 규칙적인 어떤 연습 였습니까 그 다음에 personal contact 가 답이었고요 complex knowledge 복잡한 지식 powerful motivation 뜻은 뭐겠어요 강력한 동기 됐습니까 강력한 동기후발 이런 것들 보다는 personal contact 계속해서 face-to-face interaction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타고난 재능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단어 잠깐 살펴보면 complex 같은 말 했었나요 전에 한 적이 있었고요 그 같은 말은 complicated는 알아두셔야 된다 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이건 알아둬야겠다 tangled 중요한 게 왜 안 나와 complicated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반대말은 simple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stimulate 알아두셔야 되겠죠 stimulate 뜻은 자극하다 라는 뜻이죠 stimulate 자극하다 같은 말 encourage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오나 인커리지 스펠링 아시죠 ENCOURAGE ENCOURAGE 영감 말고요 inspiration inspire 뭐 encourage 같은 경우에 encouragement 이런 게 영사용이고요 그 다음에 provoke도 요즘 많이 등장하던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provoke provoke 근데 provoke는 좀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어떤 뭔가를 유발시키는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이 어 프로모트도 꼭 알아둬야 되겠죠 promote 프로모트도 같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 large number of는 so many 이런 뜻이라는 거 알죠? The number of하고 a number of의 차이점 나중에 나오면 그 다음에 previous previous의 뜻은 이전의 라는 뜻으로 같은 말은 prior 이거 알아두세요 prior prior 그 다음에 former도 알아두시고 former 이전의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보다보면 previously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시작할 때 앞에 이야기 줄거리 요약할 때 previously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이게 이전에는요 previously는 뭐 형용사용이겠지 아니 부사용이겠죠 previous, prior, former 같은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일단 접근이라는 뜻은 당연히 알아둬야 될 거고요 얘가 생긴 게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 이거 발음은 assess assess 자 assess는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assess 그래서 assessment test 모르는 것들 assessment test 평가 시험 이런 뜻인데요 assess는 평가하다 access는 ACCESS는 접근 assess는 평가하다 그렇습니까 헷갈리기 쉬운 단어로써 access하고 assess는 구분하시고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녀석입니다 뭐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access denied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단 이렇게 비밀 장소 같은데 이렇게 막막 스캔 같은 거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막 주인공이나 우리 편이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갖고 비밀번호 알아냈어 딱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들어갈라 그러는데 access denied 뭐 이러면 접근 거부됨 뭐 이런 뜻입니다 access 접근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헷갈리긴 쉬운 단어 헷갈리지 안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터러처 같은 경우에 봐야 될 거나 일단 어 어 리터러리 얘는 형용사형이고요 리터러리는 형용사형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어 어 어 리터릿 이거 알아둬야 되겠다 리터릿 리터릿은 읽고 쓸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읽고 쓸 수 있는 리터릿 이것도 마찬가지 알맞은 어휘를 골라라 라는 시험문제 리터러처가 맞냐 리터러리가 맞냐 리터릿이 맞냐 됐습니까 이것도 리터릿 같은 경우에도 시험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반대말은 여기 있습니다 일리트레이트 문맹의 라고 해석됩니다 일리트레이트 IL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듭니다 리트릿 일리트레이트 한국은 일리트레이트 레잇이 어때요 한국은 일리트레이트 레이트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레이트하면 비율 문맹률이라고 그랬죠 일리트레이트 문맹률 이 낮은 나라죠 대단히 다 세종대왕 덕분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크루셜이란 단어도 일단 이거부터 Make a crucial difference 의 뜻이 뭐냐면 어 이 단수였나 지구가 단수요 이게 같은 말이 Be Be very important 의 뜻입니다 여기는 is 하면 되겠네요 was personal contact was very important too 이런 뜻이야 make a crucial difference 크루셜이란 느낌까지 나오고 싶으면 extremely important crucially important 이런 뜻입니다 뭐뭐뭐 make a crucial difference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자 큰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는 얘기는 그게 없었으면 별게 아닌 게 됐을 텐데 뭔가 중요하게 되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외에도 뭐 player play an important role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player role 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일단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단어 ain't crucial 크루셜 크루셜 크루셜은 일단 그러면 동의어로 바로 가면 될 거 같고 일단 vital vital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import 지금 하는 거 important 와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애들 얘기하고 있어요 크루셜 vital important 그 다음에 essential 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essential essential essential의 뜻은 본질적인 이란 뜻입니다 중요하 중요하 본질적이면 중요하겠죠 essential essential 그 다음에 origin origin 도 알긴 알아둬야 될 단어긴 한데 important 하고 조금 느낌은 좀 다른데요 다급한 이런 뜻이고요 high priority 크리티 그 다음에 critical 알아두세요 크리티컬 같은 뜻입니다 크리티컬 근데 이제 크리티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란 뜻도 있고 치명적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평의 이란 뜻도 있고 크리티컬이 뜻이 좀 variation 범위가 좀 넓어 비평적인 이란 뜻도 있고 중요한 이란 뜻도 있고 치명적인 이란 뜻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크리티컬 에러 하면 뭔 뜻일까 크리티컬 에러 치명적 실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실수가 아니고요 그때는 그 다음에 정리하면 important 하고 같은 말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vital essential 그 다음에 critical 같은 단어들은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리고 vital 같은 경우에 무슨 뜻도 있냐면 아까 슬쩍 봤을 텐데 어 뭐 병원에서 병원에서 의학용으로 vital sign 하면은 맥박이 얼마인가 호흡은 하는가 이런 것들을 vital sign 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이란 뜻도 있습니다 활력 징후라고 하는데 vital sign 하면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뭐냐 자꾸 음 크로셔 뭐 해리포터 보면 뭐 거기 걔가 뭐 이렇게 크루시오인가 상대방 죽일때 쓰는 마법이름이 크루시오인가 그런 그런 주문이 있던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크루셜 여기도 나오고 important important 또 나오고 있고 뭐 그렇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탤런트 참 탤런트 대신 쓸 수 있는 건 gift 입니다 gift gift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제 알아두면 알고 있으면 안 돼 재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는 이란 표현으로써 talented gifted 같은 것도 있습니다 he is a very gifted 뭐 뭐 김연아 was a very gifted figure skater 하는 재능 있는 figure 선수였다 이런 뜻이겠죠 talented 그 다음에 이제 natural natural의 다양한 의미도 이제 알아두셔야겠나 했고요 알아두겠습니다 일단 natural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자연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연의 자연산입니까 이런거 할 때 natural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능을 타고난 이란 뜻도 있습니다 재능을 타고난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natural 명사형은 nature 네이처고요 네이처가 그래서 천성이란 뜻도 있다는 거 본성 human nature 하면 인간 자연이 아니고 인간 본성 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human nature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고등학교 되면 같은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문장 속에 사용됐을 때 이게 자연인지 천연인지 아니면 천성인지 본성인지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모티베이션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까 맨날 이제 엉덩이 뭉개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모티베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승빈이 단어 열심히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참 여러분들 시중교재 중에 이제 듣기 교재 사실 뭐 저보고 뭐 교재를 추천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교재끼리 서로 다 뺏겨서 만들기 때문에 다 그게 그거야 그래서 듣기 고등학교용 듣기교재 가면 서점에 가면 많이 파니까 그러니까 하나 구입해서 하시고요 그 듣기교재를 그냥 보면은 뭐 그냥 하라니까 그냥 사가지고 그냥 듣고 문제 풀고 앉아 있는데 그럼 절대로 안 되고요 듣기교재 전부 다 보면 뒤에다가 딕테이션이라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딕테이션이 뭐냐 받아쓰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듣기교재가 다 거의 다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당연히 뭐 뭐 qr 코드 같은 거 찍으면 mp3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나와 있을 거고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겠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에서 여러분이 꼭 뭐 해야 뭐 해야 되냐면 딕테이션이라고 대화를 뭐 ab ab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는 빈칸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재를 보면 뒤쪽에 딕테이션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3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다 보이나 3점짜리 배점 문제네요 most times of foreign languages spoken in film subtitles are used to translate the dialogue for the viewer 라고 해놓고 however 가 보이네요 자 빈칸 채우기인데 특징은 빈칸이 제일 끝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첫 문장 정도 읽고 나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해석이 됐다면 선택지 봅니다 오케이 선택지를 선생님이 되도록 빨리 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지 부터 봐도 상관은 없어요 첫 문장 읽고 선택지 보든지 1번 선택지 see in the film from her viewpoint 여기에서는 홀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빈칸에서 그렇습니까 빈칸에 세워 놀았는데 홀가 왜 중요해요 앞에 어떤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홀가 나왔겠죠 그렇습니까 자 해석해보면 뭐 영화를 본다는 얘기네요 그쵸 is 까지 합치면 보는 중이다가 되겠네요 그녀의 시점에서 됐습니까 그녀의 시점에서 라는 얘기는 그녀 입장에서 이 말이죠 그녀 입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다 and 부터 살펴보면 and the audience is 자 그래서 어 마지막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보는게 좋겠네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좀 기네 end로 붙어있긴 했는데 말먹은 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The Persian language dialogue spoken by the Iranian characters is not sub-filed because the main character betty 마음무디인가 마음무디 does not speak Persian and the audience is 어쩌고저쩌고 자 이 부분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해석해 보면 그 페르시아어 로 된 대화 뭐 되어 있는 스코픈 말 이란 등장인문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페르시아어 대화는 뭐 되어 있지 않다 자막 처리 되어 있지 않다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자막 처리 되어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Because the main character 베티 주인공인 베티 마음무디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인 페르시아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인 등장인물들에 의해 사용되는 페르시아어 대화가 자막 처리 안 돼 있답니다 됐습니까 Because에 걸리는 겁니다 여기 엔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막 처리 되어 있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엔드 앞 가지고 두 번째 이유에 빈칸을 채워 놓으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주인공이 페르시아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뭐 그 관람객이겠네요 어디언스 영화 보는 사람이겠죠 어디언스의 원래 뜻은 청중이라 뜻인데 여기 영화 얘기 필름 얘기 무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영화 보는 사람들이 예를 집어넣으면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의 뷰포인트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집어넣으면 관람객들이 뭐 하기 때문입니까 한 명 받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impress를 받기 때문이죠 뭐에 의해서 그녀의 언어 랭귀지 스킬즈에 의해서 여기에 홀가 또 나왔고요 이 사람이겠죠 주인공 주인공의 언어 사용능력에 감동받기 때문이다 인상 깊은 임상을 받기 때문이다 가 되는 거고요 영화를 여기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됐습니까 해석이 되었다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써놔야 돼 영화를 그녀 입장에서 관람 중 뭐 시청자가 오디언스가 시청자가 이거는 시청자가 언어기술에 인상을 받음 깊은 인상을 받게 됨 뭐 감동받게 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attracted wear to her beautiful voice 뭐 받는답니까 그쵸 눈에 하트 뿅뿅이래 줘 뭐해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목소리에 반함 됐습니까 be attracted to 하면 뭐뭐에 반하다 뭐뭐에 끌리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를 넣으면 뭐하고 있는 중이다 participating in a heated debate 열띤 토론에 참여하는 중인 heated 하면 가열된 debate 하면 토론이죠 participate in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말 뭐로써 take part in 하고 같은 말로 내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learning the language used in the film 그래서 영화에 사용된 언어를 뭐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배우고 있는 중이다 영화 속 영화 속 언어 학습 중 이렇게만 봐도 말도 안 되는 게 선택지가 보입니다 영화 얘기하는데 뭐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세모라든지 엑스라든지 마음속에 할 수 있게 되었고 됐습니까 다시 우리가 지금 뭘 했냐 하면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마지막 문장은 좀 길지만 됐습니까 그리고 영화 속 자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영화 자막인데 근데 자막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막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막 처리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막 처리를 안 한다고 왜 안 하는 거지 두 가지 이유로 안 한다고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봤죠 맞습니까 오케이 플러스 16 두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타워보가 나왔다고 했죠 그렇습니까 바로 앞 문장에 대부분의 외국어나 영화 속에 사용되는 뭐 자막 처리 된다 아 자막이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해서 그 대화를 뭐 하기 위해서 번역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시청자를 위해서 됐습니까 여기에 뷰어가 여기에는 어디언스 밑에 문장에 어디언스 같은 같은 말은 아닌데 같은 의미로 지금 이 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트 타임즈의 처리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대부분의 경우에 외국어가 뭐 되는 외국어가 영화 속에 사용되는 외국어는 대부분의 경우에 참 외국어가 영화 속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자막이 사용된다 시청자를 위해서 그 대화를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를 번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there are occasions when foreign dialogue is left unsubtitled and thus incomprehensible to most of the target audience 오케이 내가 뭐 주목할 건 요런 거 주목하면 되겠죠 내가 선생님 뭐 온 데다가 다 밑줄을 긋고 있는데 이건 좀 지향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오케이 요런 일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가 있다 there are occasions 그렇습니까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외국 대화 외국어 대화가 못 외워진 채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있다 자막이 달리지 않은 채로 내버려져 있는 경우가 있다 관계 부사절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나 외국어 대화가 is left unsubtitled in occasions 가 존재한다 뭐 be left 어떤 상태 하면 그냥 뭐 되어진 채로 내버려 내팽개쳐져 있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be left 어떤 상태 그렇습니까 자막이 달리지 않은 상태로 내팽개쳐져 있는 상태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그리하여 자 여기에 갑자기 형용사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얘랑 같은 이유에요 and 지금 병렬 구조에서 unsubtitled 하고 그 다음에 incomprehensible 하고 같은 역할입니다 그 자막이 달리지 않는 채로 내팽개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리하여 어떤 상태로 내팽개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해가 불가능한 상태로 내팽개쳐져 있는 경우가 있다 누구에게 to most of the target 대부분의 이 영화 뭐야 타겟 시청 시청자층에게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incomprehensible 해 이 상태로 left 되어있는 경우가 문제한다 there are occasions 다 그렇습니까 there are occasions 하면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라는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this is often done if the movie is seen mainly from the viewpoint of a particular character who does not speak the language 뭐 여기서는 뭐 this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particular 같은 단어 중요하구요 오케이 뭐 단어는 내가 지금은 안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this is often done 이런 일이 자주 뭐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런 일이 종종 있다 이런 일이 뭡니까 대화가 자막이 안 달려있는 일이 종종 있다 만약에 그 영화가 뭐 되어진다면 상영되어진다면 그 영화가 보여진다면 주로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 누구의 입장에서 특정한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등장인물은 등장인물인데 어떤 등장인물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특정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그 영화가 뭐 되어진다면 누구들에게 뭐 해야 된다면 뷰어들에게 is seen 되어진다면 자 이 부분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헤맬 수도 있는데 이게 정리하면 자 자막이 안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 그 어떤 영화의 주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어면 한국어 됐습니까 영어면 영어 그걸 더 랭귀지라고 한 거야 지금 그 영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특정 등장인물 입장에서 영화가 관객들에게 보여진다면 사망 처리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앱센스란 단어 중요하죠 서치 앱센스 서브 서브타이럴즈가 얼로우즈 한다 뭐 얼로우 에이 투두가 딱 보일 것 같죠 등장했습니다 allow the audience to feel a similar sense of incomprehension and alienation that the character feels 이런 구조 이런 구조네요 그러한 자막의 부재가 그러한 자막의 부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자막이 안 달려있는게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allows 해준답니다 누가 뭐하도록 영화 보는 사람 audience가 to feel a same similar sense 뭐하도록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됐습니까 느낌은 느낌인데 어떤 느낌 of incomprehension and alienation 뭐하고 뭐 이해불가와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느낌 alienation 되어있는 느낌 이해가 안 돼 저 사람들 뭔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아 나 여기 나 혼자인 것 같아 alienation 그니까 근데 incomprehension과 alienation and alienation이 관계사들로 떴습니다 누가 뭐하는 그 등장인물이 느끼고 있는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incomprehension과 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비슷한 감정을 누가 뭐하도록 해준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feel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습니까 영화 속에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이 A라는 등장인물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어 그 그 영화에 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다가 영 이 자막을 안 달아줬단 말이야 일부러 그러면 나도 주인공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야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어떤 뭐 incomprehension 이해가 안 돼 뭔 소리 하는 거지 alienation 나 혼자 여기 있는 것 같아 됐습니까 helpless 하는 그런 기분이겠죠 helpless 한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쭉 하고 있는데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언 언 이그샘플 오브라는 말이 나오죠 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했는데 이거 나오면 이거 나왔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됐더라도 언 이그샘플 오브 뒷부분 좀 읽어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자막에 처리가 안 돼 있는 자막 처리가 안 돼 있는 일부러 자막 처리가 안 돼 있는 한 가지 예가 is seen 보여진다 자막 처리가 안 돼 있는 is an example on example of such absence of subtitles is seen 됐습니까 디스가 가리키는 걸 굳이 얘기하라면 such absence of subtitles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막의 부재 됐습니까 보여진다 어디에서 not without my daughter 여기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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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에 써있는게 영어 제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목은 좀 특이하네요 누구 없지 않게 내 딸 없지 않게 내 딸과 함께겠네요 나의 딸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나마요 자 이 영화 속에서 in the movie 라는 말로 얼마나 하죠 in the film the Persian language dialogue는 dialogue인데 spoken by Iranian characters is not subtitled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란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페르시아어로 되어 있는 대화가 자막이 안 달려있다 the main character of Betty Moody does not speak Persian 페르시아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봤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1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영화 보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이다 누구의 입장에서 이 페르시아어어를 하지 못하는 등장인물 너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감시키려구요 됐습니까 누구의 입장을 누가 느끼고 있는 무엇과 무엇을 너희들도 느껴봐라 그렇죠 이 메인 캐릭터가 느끼고 있는 무엇과 무엇을 인컴프리헨션과 그리고 또 뭐 엘리어네이션을 됐습니까 누구들? 뷰어들, 어디언스, 너희들도 똑같이 됐습니까 필 해봐라 시뮬러 필, 시뮬러 필링을 한번 필 해봐라 시뮬러 이모션을 한번 필 해봐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징 빈칸 채우기가 제일 뭐 요즘은 조금 경향성이 달라지긴 했는데 사실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편이고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빈칸의 위치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고요 전략적 접근은 매날 얘기하는 선택지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근데 선택지를 봐도 인프레스가 뭔 뜻인지 모르고 있고 파티시페이트가 뭔지 어트랙트가 뭔지 모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숨 쉬고 밥 먹으니까 단어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모의고사 풀이에서 나왔던 단어는 하늘이 무너져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문법적인 부분은 크게는 안 보이는데 일단 아까 전에 관계부사 이 자리에 만약에 변형문제로서 문법성, 업법성 문제로 낸다면 이 자리에 위치나 됐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오케이션스가 두 문장 분류했을 때 이게 어떤 경우에라는 뜻인데 뒷부분 외국 대화가 못 외워져있지 내팽개쳐져 있다 자막이 달려있지 않은 상태로 내팽개쳐져 있다 그 다음에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나 when에 대한 대답으로써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 오케이션스, 인디 오케이션스가 돼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in which를 쓰든 when을 쓰든 됐습니까? 그냥 위치나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그거에도 뭐 동사의 형태들 쭉 보면 뭐 translate, 번역하다 였고요 단어 occasion, 경우 그 다음에 subtitle, subtitle, 자막을 달다 또는 명사로써 자막 반대말은 unsubtitle인데 여기에 이제 입장받기는 어떤 형태로 unsubtitle, 자막이 달려있지 않은 그 다음에 뭐 does 보이죠 does 바꿔 쓸 수 있는 거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야 되겠죠 뭐였으라 therefore, hence, consequently 이런 것들이죠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리하여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이란 단어가 보이죠 이해할 수 있는 comprehensible 됐습니까? 반대말은 incomprehensible 그 다음에 뭐 타겟 뭐 영화나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에 target audience는 주독자층, 주 시청자층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뽀로로를 보진 않잖아요 뽀로로의 target audience는 여러분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동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particular 중요한 단어니까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관계사 보이고 자, absence도 중요한 단어니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allow a to do 동사의 형태에 이 자리에 to feel이 올 수밖에 없겠죠 5-3에 a를 해야 되니까 want a to do도 똑같이 동사의 형태 to feel 그 다음에 아까 incomprehensible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 명사인 incomprehension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함 이란 나오고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alienation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단어니까 같은 말 살펴보고요 isolation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 dead 보입니다 여기 관계 대명서가 있어야 될 자는고요 그 다음에 this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에 한 예 자막이 일부러 안 달려 있는 것에 한 예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거 보입니다 아까 끊어 읽기 할 때 이렇게 됐고 얘가 주어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는 it is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characters 쳐다보고 이 자리에 r 써놓고 맞냐 틀렸냐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이러한 캐릭터들이 not subtitled 등장인물들이 자막 처리 안 된 게 아니고 페르시아 대화가 자막 처리 안 된 거니까 it is not subtitled not subtitled 대신 쓸 수 있는 거 만난 적 있죠 unsubtitle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단원을 한번 쭉 살 때 엄마야 이름만 아 이름만 되는 거야 아 이름만 되는 거야 일단 뭐 섭탈을 트랜슬레이트 터즈 인컴프리헨서버 일단 단어 자체 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articular 중요하니까 특정한 이란 뜻입니다 certain이랑 같은 말 만나면 좋겠고요 같은 말 specific 일단 알아주시고요 잠깐만요 specific certain particular specific particular certain 알아주시고요 유효로 바로 가볼까 반대말은 general user 같은 거라는데 됐습니까 normal general user 일반적인 평범한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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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user normal specific 콕 집어 예 particular specific 콕 집어서 예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absence는 명사입니다 부제 없음 이고요 형용사형은 absent로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be absent from 이라면서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외우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말 알아두세요 일단 absence 자켜보면 반대말은 presence입니다 presence 있음이겠죠 있음 형용 presence의 형용사형은 뭐겠어요 present겠죠 be present at 됐습니까 absence absence presence 압센스로 명사로 사용될 때 명사로 사용될 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여기에 일단 아이솔레이션 안 보이나 아이솔레이션 안 보이네 아이솔레이션 안 나와 직접 찾아야지 같은 말은 아이솔레이션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에일리언 에이션의 형용사형은 여기 있습니다 이 녀석 이 녀석 에일리언 됐습니까 그 에일리언하고 스페인이 똑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생경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외국인이란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아이솔레이트는 뭘 뜻일까 아이솔레이트 그렇죠 고립시키다 겠죠 분리하다 따라가죠 아이솔레이티드 하면 분리되어 있는 됐습니까 에일리언 에이티드 이런 뜻이겠고요 넌 자꾸 뭐에서 튀어나오느냐 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임프레스 또 인상을 남기다 였고요 지금 그럼 요 비동사 cine Hayes 수동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attract 유인하다 잡아당기다 또는 마음에 들도록 만들다 오적이다 꽃이다 뭐 이런뜰 됐습니까? 요런 것들이었습니다 아참 오케이션도 같은 말 좀 알아봐야 된다 오케이션에 명.. 아 동사형이 찬스 같은 같은 말이 있고요 바로 잠깐만 오케이션널리가 뭘 것 같아요 오케이션널리 이것도 곧 만나게 될 건데 종종 때때로란 뜻이야 가끔씩 그럼 같은 말 오케이션널리의 같은 말은 sometimes죠 됐습니까? 오케이션널리 만나볼 거고요 이볼리 스테이지 인스턴스 펑션 이벤트 어페어 해프닝 딱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뭐 opportunity는 알고 계시죠? 근데 opportunity는 뭔가 좋은 느낌 있기 때문에 vocation하고 같은 뜻으로 쓰긴 그렇고 chance도 좀 그렇고 모티브 모티브 보이고 있죠 푸보크 또 나오네 같은 말 딱 뭐 chance 뭐 chance 이런 걸로 중학교 수준의 학생들한테 이 글을 좀 더 쉽게 하고 싶으면 chances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딱 마음에 드는 건 안 보이는데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34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빈칸 채워 넣기고요 빈칸의 위치는 제일 끝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먼저 이게 있는 문장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this change in perception can also explain why a team that's struggling at the start of the year will 이니까 뒤에 다 동사겠네 will 어쩌구 저쩌구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너무 빡세니까 도움을 주려고 힌트 주려고 to reduce perceived demands and pressures 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this change in perception 인지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가 인지에 있어서의 이런 변화가 그게 뭔 소리에요 선생님 옛날에는 A라는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얘가 좀 이게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커피를 내가 옛날에 좋아했는데 지금 커피 싫어졌어 내가 인지에 변화가 생긴거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변화가 생겼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 됐습니까 this change in perception can also explain 또한 뭐 해준다 설명해준다 설명해준다 Why a team that's struggling at the start of the year 뭔가 연초에 라고 하면 되겠네요 연초에 struggle 뭐하다 투쟁하다 이런 뜻인데요 왜 투쟁하겠습니까 팀이 왜 투쟁하겠다 뭐 여기에 앞에 스포츠에 관계된게 나오면 스포츠 팀이겠죠 스포츠 팀이 이기려고 여기에 struggling to win 이겠죠 뭔가 우승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연초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팀이 왜 뭐 할 것인지를 설명해준대요 이 팀이 뭐를 할 모양이네요 그렇습니까 자 근데 그 뒤에 힌트를 합치고 나와있는거 툴 리디어스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뭘 줄이기 위해서 지우 전화해 예 아 시험치러 집에서 치세요 일단 날씨 너무 추우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줄이 뭐를 인지된 인지된 눈치챈 됐습니까 눈치챈 알아차려진 됐습니까 뭐를 디멘즈 야 디멘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요구사항 됐습니까 인지된 요구사항과 그리고 뭐 프레셔라 되는데 스트레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압박이니까 됐습니까 어떤 뭐 인지된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사실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인지된거지 인지된 고통 어 인지된 고통이 뭐야 아 아파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알아차려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지된 요구사항과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스트레스 낮추기 위해서 이 말인거거든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됐습니까 스트레스 줄이기 위해서 인지의 변화가 옛날에는 뭔가에 대해서 요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변화가 됐습니까 디스 체인지인 퍼셉션이 과거 현재 뭔가에 대해서 됐습니까 변화가 또한 왜 연초에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팀이 뭘 할 것인지 오픈 웰컴은 로드트립 자주 뭐한다 로드트립을 환영한다 됐습니까 로드트립하면 뭐 뭐 차타고 어디 멀리 가는 거겠네요 됐습니까 차타고 멀리 가는 것을 자주 왜 왜 이러한 팀들이 이기려고 열심히 애쓰는 팀이 왜 로드트립을 환영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we'll avoid 뭐 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international matches 국제적인 시합을 아무래도 팀이 스포츠 팀이 맞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팀이 뭐 한국 팀인데 뭐 브라질 팀 초청해갖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왜 피하려고 하는지 됐습니까 브라질 팀이나 뭐 독일 팀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프랑스 팀 초청해서 우리 한판 붙자 이런 걸 왜 피하려고 하는지 want to have an eco-friendly stadium 뭐하고 싶어한다 친환경적인 경기장을 왜 갖고 싶어하는지 그렇습니까 친환경적인 뭐 경기장에서 하면 좀 더 승률이 높아진다 뭐 그러니까 갖고 싶어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말로 하고 있지만 써 둬야 돼요 그래야지 try to advertise their upcoming games 뭐하고 싶어한다 뭐 하려고 애를 쓴다 광고하려고 애를 쓴대요 뭐를 다가오는 시합을 곧 있을 시합을 upcoming games를 좀 이따가 다음 주에 우리 어디랑 시합할 건데요 많이 많이들 구경 오세요 표 많이 사세요 라고 advertise 왜 걔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고 싶어 우리 시합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객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를 설명해준대요 됐습니까 절대로 이 상태에서 답을 찾을 수도 없고요 이 정도까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첫 문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장 봤으니까 one dynamic that can change dramatically in sport 해놓고 갑자기 ease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끝났겠죠 one dynamic ease겠네요 is the concept of the home field advantage 해놓고 문장이 안 끝났어 in which perceived 또 나오네 in which perceived demands and resources seem to play a ro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포츠에 있어서 아주 극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뭐 역동적인 요인은 다이나믹한 것은 됐습니까 다이나믹 코리아 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역동적인 한국인 몰라요 원래 다이나믹은 원래는 형용사인데 여기 명사처럼 쓰였어 원 다이나믹 팩터 이런 것처럼 한 가지 역동적인 요소는 뭐 할 수 있는 스포츠 드라마티컬리하게 극적으로 막 거의 질 것 같았는데 여기서까지 얘기한 건 막 거의 질 것 같았는데 드라마틱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노인이 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is the concept of the home field advantage 뭐다 자기 구장에서 시합하면 어떤 이익이 있다라는 개념이다 홈팀에서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뭐 독일 애들이랑 한판 묻는데 독일 가서 하면 이 어드벤티지가 있다 아니면 한국에서 하면 어드벤티지가 있다 한국에서 하면 어드벤티지가 있고 극적으로 승리할 수 드라마티컬리하게 뭔가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나 한 가지 어떤 역동적인 요인은 홈필드에서 하면 어드벤티지가 있다라는 개념이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안 끝났어 자 어드벤티 홈필드 어드벤티지는 어드벤티지는 어떤 은 아니에요 어떤처럼 보이지만 계속 설명하겠죠 그래서 인지된 어떤 요구사항과 자원 이 심투플레이로 뭐하는 듯 보이는 보인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인 더 예를 이제 엔드로 합시다 엔드 엔드 인 더 홈필드 어드벤티지에서 뭐를 갖고 있으면 홈필드 어드벤티지를 갖고 있으면 인지된 요구사항과 리소스 자원이 뭐하는 듯 보인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 보인다 뭔 소리냐 자 디멘드 뜻은 요구하다 요구 이런 뜻이죠 그러면 스포츠 팀이 요구 받는 건 뭐겠어 이기라는 요구겠죠 그쵸 그 다음에 리소스의 단어의 뜻은 자원이죠 그러면 스포츠 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뭐하기 위한 자원입니까 이기기 위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역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매우 난이도가 높은 글이에요 이거 3월 모의고사 치고 난이도 거의 다 애들 틀렸을 것 같은데 하지만 3월 모의고사에서 틀렸다고 해서 계속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6월 모의고사쯤에서 나오면 이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자 관객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팀 응원하는 사람이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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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기 위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뭐 속에서 하는 것 같다 홈필드 어드벤치즈 속에서 인위치 때문에 얘를 선행 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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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시브드 디멘스 앤 리소시즈 심 투 플레이어 롤 인더 홈필드 어드벤티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인지된 인지된 이란 얘기는 선수들이 아 우리 관중들이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디멘스 내가 이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구나 리소시즈 됐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받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려고 압박 받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홈필드 어드벤치즈 속에서 역할을 한다 중요한 플레이어 롤을 한다는 얘기는 이 속에서 홈필드 어드벤치즈 속에서 얘들이 빛을 발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얘들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관객들의 디멘즈와 얘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승패에 영향을 끼치는 듯 보인다 됐습니까 자 안 뒤집혔어 한 번도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 이제 겨우 해석했는데 승패의 결과에 홈필드 어드벤치즈가 결국 정리하면 홈필드 어드벤치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홈필드에 우리 한국에서 시합을 하면 우리 응원하러 사람들 많이 가잖아 디멘즈가 확 느껴지겠죠 확 퍼시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해놓고 under normal circumstances the home ground would appear to provide greater perceived resources 해놓고 이제 자 아까 resources를 몰랐어 헤매고 있어 아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resources를 관로 해놓고 뭔지 해놓고 있잖아 그쵸 그쵸 여기서 얘기하는 resource의 단어의 뜻은 자원이란 뜻인데 근데 지금 스포츠에 있어서 그 자원은 뭐다 fans, 홈필드, and so on 됐습니까 and so on의 뜻은 뭐예요 기타 등등이죠 그리고 같은 말은 and so forth et cetera 좀 이따 단어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under normal circumstances 조건, 조건의 구조 조건의 구조 보인다 주는 듯 보인다 됐습니까 뭘 준대요 greater perceived resources 더 큰 자원 됐습니까 느껴지는 인지되는 자원 느껴지게 홈필드에서 하면 팬들 막 잔뜩 몰려올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이구 내 나와바리네 됐습니까 내 나와바리가 뭔지 알죠 대충 그쵸 여기 내 나와바린다 이러면서 똥깨도 지그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됐습니까 홈필드 같은 그러한 중요한 승리를 위한 리소스를 더 많이 주는 듯 보인다 됐습니까 자 근데 however가 드디어 떴어요 지금까지 뭔 얘기 하냐 똥깨도 지그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한거지 됐습니까 근데 however 나온 다음에 뭔 얘기 하냐 리서처즈 로이 어쩌구저쩌구 앤드류 스테인 힐버 were among the first to point out that these competitive factors can change 해놓고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지 좀 더 설명해줄게 땡땡 for example the success percentage for home teams in final games of a playoff or world series seem to drop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거 변형문제로 이거를 뭐 뭐 arise 라든지 increase 이런거 하면 틀려 틀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내용상 얘는 드랍이 돼야 되는구나 왜 however 뒤에 있잖아 됐습니까 네 그러나 아이고 이 문장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네 however 문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문장의 however 뒤에 문장도 엄청 길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주제주제 길게 했네 됐습니까 그러나 뭐 이 두 연구자가 나오네 그 연구자들이 뭐였다 첫 번째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were among the first 뒤에 생략된 말은 리서처가 생략됐습니다 됐습니까 first 여긴 두 명이니까 first researchers 라고 해야 되겠네 뭐 했던 지적했던 됐습니까 데디아를 지적했던 뭐 이러한 경쟁적인 요소들이 뭐 할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다 라는 얘기 나오네요 됐습니까 바뀔 수도 있다 이러한 경쟁적인 요소들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홈필드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홈필드에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드랍 됐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를까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예를 들어서 성공 확률이죠 누구에게 오케이 홈팀에게 됐습니까 어디에서 최종 결승 뭐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만 뭐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하면 한국시리즈 누가 우승자냐 가리는 기합을 보고 플레이오프라 그러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축구 몇 명이서 하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얘기했죠 플레이오프가 뭔지 정도는 알아줘야 되겠죠 스토브리그가 뭐예요 스토브 시즌이 뭐예요 스토브 시즌 스포츠에서 정규 시즌이 스토브 시즌입니까 스토브가 뭔데 날로 아니야 스포츠에서 스토브 시즌 이라 그러면 어 상반기다 음 스토브가 날로잖아 스포츠 관련된 용어 중에 스토브 시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당연히 겨울철이겠죠 어 겨울철에 우리 우리 저기 시합하죠 그렇죠 안하죠 그렇죠 그럼 시합 안하고 걔들 뭐해요 대신에 훈련을 하든지 선수들끼리 트레이드를 하든지 그렇죠 거기서 선수들 사고 팔든지 이런 거 하잖아 됐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플레이오프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순 없잖아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월드 시리즈 월드 시리즈 미국 미식축구 월드 시리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거에서 최종 홈팀의 성공 확률 여기서 얘기하는 성공 확률은 성공 확률은 이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심트 드랍 뭐하는 듯 보인다 추락하는 듯 보인다 홈팀의 석세스 퍼센테이지가 심스 투 드랍이래요 그러니까 however 뒤에 올만하고 표정은 홈팀인 그전까지는 홈팀이면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뭐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디멘즈를 많이 받고 프레셔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 모를까봐 아이고 그래도 도움이 될만한 문장이 보여 fans으로 시작하고 있어 됐습니까 fans can become part of the perceived demands rather than resources under those circumstances 자 내가 rather than num 어떻게 읽으라 했어요 A rather than B B 라기 보다는 A 라 그랬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fans can become part of the perceived demands 야 여기서 팀 야 운동선수들 입장에서 디멘즈는 어떤 느낌이야 요구자 요구 받는 거 야 니들 꼭 이겨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팬들은 뭐에 일부분 될 수 있다 선수들이 느끼고 있는 인지하고 인지되어 있는 요구로 느껴질 수가 있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야 rather than resources 뭐라기보다는 리소스가 되기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어디에서는 어디에서는 under those circumstances 저러한 상황에서는 저러한 상황 얘기하는 건 뭡니까 파이널 게임즈 오브 플레이오프 월드 시리즈를 those circumstances 라고 얘기한 거야 저러한 상황 내가 이번에 이겨야지 반드시 우승이 돼 월드 시리즈 파이널 게임이야 이번에 지는 팀은 그냥 이득이고 이겨야지만 우승 되는 거야 기사와 같은 상황에서는 팬들이 선수들이 느껴지는 선수들에게 느껴지는 뭐로 느껴진다 디멘즈로 느껴진다 뭐가 아니라 resource 리소스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인 거고요 디멘즈는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걸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 그러니까 단어 자체의 뜻이 조금 많이 퍼져 있어요 많이 이렇게 번져서 단어 자체의 뜻은 디멘즈는 요구고 resource는 자원이야 근데 이걸 스포츠에 적용하다 보니까 스포츠에서의 디멘즈는 이겨라라는 디멘즈가 되는 거고 스포츠에서 리소스 자원은 이길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이기는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케이 선택지도 어려워요 요즘 경향이 뭐냐 하면 선택지를 어렵게 해놨습니다 선택지를 이것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스포츠에 관련된 어떤 용어 같은 걸 알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봐도 여러분도 뭐가 답인지 모르겠다 길을 떠나는 길 차 타고 여행 가는 걸 환영한다 뭐 뭔지 모르겠다 자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홈팀에서 싸우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느낌이 되는 변화가 됐습니까 Can also explain 뭐 할 수 있다 또한 설명해 줄 수 있다 열심히 연초에 승리하려고 애를 쓰는 팀이 뭐 할 것인지 로드트립을 자주 환영할 것인지 국제적인 시합을 피하는지를 어 아 이거 얘기하는데 뭐 하는데 집중한대요 표 파는데 표 표 판매 증가에 집중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친환경적인 뭐 구장을 갖고 싶어하는지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임에 광고를 애쓰는지 광고하려고 애쓰는지 설명해 준다 뭐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답은 몇 번이던가요 1번이죠 여기서 로드트립의 단어 뜻은 도로 여행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팀인데 얘들이 로드트립을 갔어 그쵸 뭐 친모 활동하려고 로드트립 한겁니까 아니잖아 차 타고 어디 갔겠어 A팀 대 B팀이 싸울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애들이 로드트립을 했으면 얘네들은 얘가 홈팀이야 비지터 얘가 홈이야 비지터야 그니까 비지터가 되고 싶어 한다는 얘기 비지터가 되고 싶어 한다는 얘기 로드트립을 환영하니까 뭐를 피한다 홈팀에서 홈스테디움에서 싸우기를 피하는지를 왜 이러한 인지 변화가 이러한 표정이 이렇게 바뀌었어 홈팀에서 야 이번에 우리 홈팀 경기야 이러다가 아 팬들이 너무 우리의 뭐 막 지면 막 실수하면 막 엄청 막 갈구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꼭 가다가 뭐 페널티킥 실축했어 그쵸 옛날에 보니까 뭐 페널티킥 실축해가지고 총 맞아 죽은 월드컵에서 선수도 있더만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겠어 살 떨리겠죠 홈팀에서 싸우려 그러면 알겠습니까 그럼 엄청난 디멘스가 있단 말이야 팬들로부터 그러니까 뭐하고 싶어해 자 그럼 이 번호 왜 답이 안 되냐 인터내셔널 매티스는 좋아요 까지는 근데 여기에 어보이드가 붙었잖아 국제적인 시합을 웰컴 해야지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표 표 판매를 증가시키는 김 갑자기 표 판매를 왜 증가시켜 뭐 여기에 그러면 지금 얘들 표정이 홈팀에서 하는 표정이 요렇게 바뀌잖아 그러면 표가 안 팔렸으면 하겠죠 오히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표 파는 거와 관계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친환경구장 이런 건 애초에 애저녁에 여러분들이 있다가 4번은 절대 답이 될 리가 없다라고 애전에게 빼놨어야 되는 거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비슷한 느낌인 거야 이거 뭐 해석은 다르지만 upcoming의 뜻이 뭐라고요 다가오는 곧 있을 됐습니까 이거 뭐 곧 있을 시합을 막 광고하면 오세요 오세요 하는 건데 됐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밑줄 꺼놨습니다 인위치 이고요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고 여기 두 가지 문법이 여러분들 관계사란 파트에서 했던 두 가지 문법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입니다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wher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주의사항은 in that 같은 거 안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위치가 목적격은 맞지만 생략은 안된다는 거 생략 굳이 하고 싶어 그럼 쉼표 하고 in을 여기다 집어넣고 쉼표 Perceived demands and resources seem to play a role in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mands and resources 왜 밑줄 꺼놨냐 이게 단어 뜻만 단어의 뜻이 얘가 요구 또는 요구하다 얘는 resource는 자원 이런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읽기에서 해야 될 건 뭐냐 얘를 요렇게만 요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단어의 뜻을 요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에 demands 뒤에 뭘 넣을 수 있냐면 demands for victory from their fans 이런 말이 생략이 팬들로부터 오는 뭐에 대한 요구란 말이야 승리에 대한 요구 단어의 뜻을 이렇게 점점 요구니까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거 이런 이런 느낌의 말 이런 느낌의 승리를 하라고 막 사람들이 외치는 이러한 열망 까지도 디멘스의 범위안에 이글에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리소스는 자원이야 자원 그러면 뭐 요즘 애들은 스타크래프트 안 하겠구나 야 롤은 롤은 뭐 자원 캐기 안 하지 돈을 돈을 벌어야 됩니까 돈을 왜 벌어 이기려고 벌잖아 그 돈을 버는게 리소스를 채취하는 행위인거지 됐습니까 내가 롤에서 리소스 돈을 왜 벌어 리소스가 있으면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리소스의 뜻을 어떻게 이렇게 퍼트려야 되냐면 factors for victory 란 말이야 승리를 위한 어떤 요소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리소스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요구 자원 이래갖고 해결이 안 돼 됐습니까 이 글 속에서 요구가 누구로부터 오는 요구냐 여기에 리소스 자원이 무엇을 위한 자원이냐 리소스 for what 됐습니까 요런게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player role seem to make a big difference죠 그쵸 맞잖아 seem to be important죠 seem to be critical이죠 그렇습니까 player role의 뜻은 역할을 하다 라는 뜻인데요 중요하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런 뜻의 다른 표현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make a big difference 그 다음에 rather than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디스 체인지 오브 퍼셉션은 해석하면 인지에 이러한 변화인데 이걸 인지에 이러한 변화라고 읽고 홈팀 여기 속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홈필드 어드밴테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홈필드에서 하면 엄마야 어이구 쟤들 또 내가 페널티킥 실축하면 총 쏠지도 모르겠네 라는 변화라고 느낌이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읽고 나서 선생님이 고등부 읽기는 영어로 된 국어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겁먹을 건 없고요 겁먹을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갭이 커 뛰어넘는 갭이 단어도 엄청나게 많이 알아야 되고요 국어적인 능력과 문법적인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석도 돼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은 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요령은 일단 첫 문장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는 문제의 요령은 첫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 읽어서 일단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쭉 하고 있는가 아니면 중간에 however 같은 게 들어 있어서 바뀌었는가 이런 것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아니 뭐야 번호가 붙어있는 문장들을 쭉 읽고 같은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다른 아예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뚱맞게 갑자기 이 말을 왜 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애는 왜 갑자기 생각이 아무 이유 없이 180도 왜 바뀌는 거지 이런 문장이거나 또는 생뚱맞게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요령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잠잠잠잠잠잠 단어 안했네 드라마티컬리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표시해 드릴까요 이거 이거 이거는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같은 뜻의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단어인데요 relatively의 뜻은 상대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 단어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relatively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extremely는 알지 않나요 여러분들 드라마티컬리랑 같은 단어인데 extremely 이것도 같은 나옵니다 extremely 극도로 익스트림 스포츠 할 때 X게임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extremely extreme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살펴볼 단어는 뭐 컨셉 개념 알죠? 그 다음에 살펴볼 단어는 컨셉 개념 알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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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네 그 다음에 홈필드 어드벤티지 어드벤티지 베네피셜 같은 말 하셔야 되겠네요 개념 개념 그렇습니까? 같은 말은 베네피트 반대말은 디스 어드벤티지 같은 말은 베네피트 개념 개베네피트 개 애드벤티지 반대말은 디스 어드벤티지 됐죠? 혹시 뭐 그 다음에 디멘드 리소스는 나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 under normal circumstances 평범한 상황에서 라는 뜻이고요 노멀은 아까도 뭐 많이 만나봤어 general 그쵸? user 이런 단어들이었고요 반대말은 특정한 특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하면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under particular circumstance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ircumstance도 많이 만날 단어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란 뜻입니다 circumstance 상황이나 환경 뭐 같은 말은 situation 이런 게 있죠 circumstance 형편 사정 상황 situation condition 알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자 appear to do입니다 appear to do 뭐뭐 있는 듯 보인다고요? seem to do 하고 왔습니다 저 밑에 seem to do 나오죠 뭐뭐 있는 듯 보인다 그 다음에 perceive 한번 봅시다 perceive 인지하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perceived 그러니까 인지된 알아차려진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perceive perceive 나온 김에 conceive도 한번 보자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모르겠다 라는 표현이네요 알겠습니다 음 perception perception 지각동산을 perceptional verb 라고 합니다 인지 알아차림 영사형은 perception 이 다음에 answer 어 answer 뜻이 뭐라고요? 기타 등등 다음에 엔소 포스트 포스트 가 있구나 없네 여기 엔소 포스트 그 다음에 에세트라 엔소 포스트 에세트라 엔소 어 기타 등등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더 포스트 리서처즈 같은 게 생겨됐어요 여기에 더 포스트 리서처즈 그 다음에 여기 투 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고요 후 포인티드 아웃으로 관계사절로 바꿨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포인트 아웃 뭐하다 지적하다 됐습니까 지적하다는 얘기는 내가 이런 거 알아차렸으니까 너희들도 알아 포인트 아웃을 행동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여기 봐 여기 봐 하는 거잖아 나 이거 알아차니까 너희들도 봐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신이 알아낸 것을 상대방에게도 알려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적하다는 뜻을 갖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컴페티티브의 뜻은 경쟁적인 동사형 컴피트 경쟁하다 명사형 컴페티션 전부 다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컴페티션 컨테스트 같은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팩터 팩터는 요소죠 요소 팩터도 좀 알아둬야 되겠다 팩터 자체의 뜻은 요소 요인 이런 뜻인데요 같은 말 중에 하나 이거 에스펙트 그렇습니까 팩터 에스펙트 양상 도저가 뭔지 아주 극도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struggle struggle 뭐하다 부쟁하다 에리가 빠졌구나 D가 빠졌구나 부쟁하다 S다 try의 뜻입니다 try Struggle 여기는 뭐 없죠? Upcoming 얘기했었습니다 Happening shortly의 뜻입니다 Happening soon 다가오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시 3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무관한 문장 찾기는 첫 문장 끝 문장 1 2 3 4 5 읽어보기가 일단은 요령이라 했고요 또 어느 정도 단어를 알고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거겠죠 Who hasn't used a cup of coffee to help themselves to stay awake while studying 누가 사용을 안 해봤겠냐 이 말이죠 누가 경험적 용법에 현재 완료시작이 누가 사용해 본 적 없겠어? 한 잔의 커피를 커피 한 잔 안 마셔본 사람 어디 있겠어?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이 깨어있는 stay awake 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여기만 따지면 뭐 여기에 왜 이렇게 생겼냐 뭐 이거니까 뭐 to stay 되도 됐나 이런 건 다 중학교 무법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stay awake 뜻이 뭐라고요? 깨어있다 그러니까 awake는 alive라든지 그 다음에 뭐 allowed라든지 이런 거랑 공통점이 있죠 성경사인데 뭐만 좋아한다 동사되는 것만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죠 공부하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 stay awake 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 hasn't used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한번 볼까? 마지막 먼저 한번 볼까? 오케이 마지막 분방에는 5번이 포함되어 있네 5번 포함되어 있는 거 indeed indeed 가 나오면 뜻이 뭐니까 사실은 이런 뜻이죠 in fact 이런 뜻이죠 사실은 이란 말을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너 이런 줄 알았지?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하든지 이렇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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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랬던 거야 뭐 앞에 이제 반대되는 거 얘기하고 indeed 올 수도 있고 예를 쭉 둘다가 indeed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if you have too much of a stimulant you will become nervous find it difficult to sleep and your memory of performance will suffer 됐습니까? 사실은 find it difficult to sleep 여러분들이 뭐하게 될 거다 잠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your memory of performance will suffer 그리고 너의 기억 기억력이 뭔가 일을 수행하는 것이 기억력 기억력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뭐 할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넓어서 표정 안 좋죠? suffer 표정 안 좋죠? suffer 뭐하다? 고통 받다 됐습니까? 사실은 만약 네가 너무 많은 자극제 여기에서 보니까 자극제가 첫 문장에서 뭐가 자극제입니까? 커피죠 커피 그쵸? if you have too much coffee 이 말이네요 그쵸? 마지막 5번 문장은 뭔 얘기를 하고 있다?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다는 얘기하고 있죠 어떤 점에서 안 좋다? 첫 번째 안 좋은 점은 세 가지 안 좋은 거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안 좋은 점은 긴장할 거래죠 nervous 두 번째 안 좋은 점은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find it difficult to sleep 됐습니까? 세 번째 안 좋은 점은 기억력이 안 좋아진대요 your memory performance will suffer 알 거래 됐습니까? 첫 문장은 누가 공부하는 why studying who hasn't used a cup of coffee 됐습니까? 공부하려고 커피 한 잔 안 먹는 사람 어딨냐 했어 그럼 2번 문장 1번 문장 보겠습니다 however가 나오고 있어요 됐습니까? however you should know that stimulants are likely to have negative effects on memory memory and they are to be beneficial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너는 알고 있어야 만든대요 넌 뭐를 알고 있어야 한대요 death은 겁맞는 데시고 목적으니까 자극제가 뭐 할 것 같다 negative 표정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부정적인 영향을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be likely to do be likely to do 됐습니까? 근데 as가 하나 있네 어쨌든 be likely to do 의 뜻은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have negative effects가 나왔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된답니다 됐습니까? 어디에 부정적인 기억력에 on memory에 negative effects on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이 일단 밑줄 친 이후부터 얘기하면 이거를 여러분들 뭐로 착각하면 안 된다 be to do로 착각하면 안 돼 이건 be to do가 아니고 생략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be to do가 아니고 생략이다 그러면 생략된 거 넣어서 읽으면 as they are likely to be beneficial as they are likely to be beneficial as 빼고 해석하면 they are likely to be beneficial 그것들은 뭐 할 것 같다 도움이 이익이 될 것 같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as를 넣어서 해석하면 여기에 as가 무슨 뜻이냐 뭐뭐 하는 만큼 이란 뜻입니다 뭐뭐 하는 만큼 그래서 선체적인 뜻은 그러나 너는 알고 있어야 돼 스티물런치 that stimulants are likely to have negative effects on memory as they are likely to be beneficial 그러니까 데이는 스티물런치를 데이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극제들이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만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만큼 어떻기도 하다 너의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도 가질 수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however 앞에는 이 스티물런치 커피겠죠 커피가 가진 긍정적인 얘기를 했겠죠 근데 however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다 그것들이 스티물런치가 beneficial 할 가능성이 있는 것 만큼 그럼 네거티브 이펙트도 메모리에 끼칠 수 있다는 것을 should perceive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should know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2번 문장 even if they could improve performance at some level the ideal doses are currently unknown 2번은 그러니까 지금 무관한 문장이 아닌 겁니다 1번이 무관하지 않다면 됐습니까 왜냐하면 데이 때문이죠 그쵸 얘가 무관한 문장이 되면 데이가 지금 데이에 내가 주목했는데 데이가 왜 주목하냐 계속해서 스티물런치가 되고 왔어 됐습니까 그래서 비록 그들이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향상시키기 스티물런치 could improve 무엇을 퍼포먼스를 퍼포먼스 오브 메모리 겠죠 메모리 기억력의 어떤 수행 능력을 인프루브 시킬 수 있지만 자 기억력의 퍼포먼스를 인프루브 시킬 수 있는 건 좋은 표정이죠 그쵸 근데 뭐를 붙여놨냐면 at some level 이란 말을 붙여놨어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향상해 향상시켜 주긴 하지만 the ideal doses are currently currently는 now의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상적인 어 뭐야 도즈하면 뭐 복용이 복용량 복용량은 어 no 알려져 있지 않다 됐습니까 어느 정도 먹는 게 딱 좋은지 딱 뭐 도움이 되고 그 이상 먹음이 이제 안 좋아져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됐습니까 권장 섭취량이 현재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1번하고 2번은 찰떡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1번도 답이 될 리가 없고 2번도 답이 될 리가 없어 만약에 1번이 답이 되면 2번도 같이 답이 돼야 돼 무관한 문장이 돼 버려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두 개를 1,2번 읽고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5번도 무관하지가 않겠네요 그쵸 5번문장의 해석이 그런 뜻이니까 1,2번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3번 아니면 4번이 답일 것 같아 3번 보겠습니다 5번이나 2,2번 해석을 최대한 2,2번 hyper create 왜냐하면 어찌 어떤 상태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씁니다. 만약 네가 완전히 깨어있고 충분히 쉬었다면 mild stimulation, 야 mild라는 말을 넣었어. 됐습니까? 약한 자극이죠, 약한 자극. 됐습니까? 뭐로부터 받는 약한 자극? 카페인으로부터 받는 약한 자극은 can do little. 내가 왜 little에다가 주목하자 그랬다. can do little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거의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거의 하는 일이 없다. 만약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어있고 잘 쉰 상태이려면 카페인으로부터 받는 아주 순한 자극은 거의 하는 역할이 없대. can do little, can do much이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했겠지. 그쵸? 근데 can do a little도 아니야. can do a little 했으면 그나마 그래도 약간은 변화를 줘. 약간은 도움이 돼. 약간은 역할을 해. 이런 말이지만 can do little 해버렸기 때문에. 거의 하는 일이 없어. 있으나 없으나. 뭐나 안 뭐나 차이가 없어. 이 말을 하고 있어. can do little. 됐습니까? little 안에 뭐 있다고요? not 들어있으니까. 됐습니까? OK. 뭐 하는 데 있어서 to further. 뭐 하기 위하여네요. to further improve. further는 원형이 뭐였더라? far였는데. 얘 비교급이 far 더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더 먼이고요. 이건 더 이상의 얕습니다.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더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서 너의 메모리 퍼포먼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할 때 메모리가 중요하잖아. 메모리 퍼포먼스에 improve 하기 위해서 할 일이 거의 없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그 뭔가를 카페인 섭취가 좋은지 나쁜지 뭐 아니면 아무 쓸모 무설모. 3번 문장은 무슨 무언에 대해서 얘기했죠? 뭔가 아무거나 뭐. 차이 없어. 관계가 있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번입니다. in contrast. 뜻이 뭐예요?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말과 뭔가 반대되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뭐? 지금 만약에 4번 문장도 무관하지 않은 문장이라면 지금까지 파악으로는 4번 문장이 거의 답이 확실시해 보여. 근데 만약에 4번 문장도 답이 아니라면 지금 이 문장이 여기에 how ever로 한번 뒤집혔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번 뒤집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는 카페인이 하는 좋은 일을 얘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데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 대조적으로 이런 데 도움이 되기도 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4번인데요. 4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얘가 하는 역할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봤자 안 좋거나 또는 아무 쓸모 없어라는 얘기했고 in contrast 나왔지만 하지만 이런 도움은 돼. 스킬물 런치가 카페인이 이런 도움은 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소리하고 있느냐? Many studies have proven, have shown. 뭐 해왔다? 많은 연구가 증명해왔다. 뭐? 차를 마시는 것이 커피 마시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답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왜? 어, 그렇지. 커피보단 차 마시는 게 낫지. 커피보다 차 마시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많죠?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많다고 해서 그게 이 문장 속에 어울리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뭔가 그런 착각하는 게 어, 이거 맞는 말이야. 어, 이거 끄덕끄덕 나 동감이 돼. 얼찌. 커피 마시는 것보단 차 마시는, 녹차 한 잔 마시는 게 좋지. 아, 이거 맞는 말. 이거 동그라미 치고 그래놓고 나중에 어, 답이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글 속에서 파악하라고. 글 속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을 때 in contrast가 그래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반면에나 했으면 스티물 런치가 하는 나쁜, 안 좋은 것들, 또는 뭐 봐봤자 소용없다는 게 아니고 뭔가 베네피셜하다는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죠. 어드밴테이지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그렇죠. 둘 다. 자, 둘 다 공통점이야. 녹차도 카페인 있고, 커피도 카페인 있어요. 됐습니까? 둘 다 카페인이 있는 것끼리 뭐 어떤 게 더 건강에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 얘를 꺼내버리면. 자, 그럼 꺼냈다 치자.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하면. 무봤자 네가 완전 깨어있고 잘 쉬었어. 푹 잤어. 그럼 무봤자 뭐 별로 도움도 안 돼. 사실은 만약 네가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너는 안 좋은 표정, 안 좋은 표정, 안 좋은 표정. 좋은 게, 좋은 게, 또는 네가 필요한 게 고통받는 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3번 문장은 무봤자 별 소용없다 했고, 5번 문장은 뭐냐? 사실은 별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악영향, 네거티브 이펙트를 준다 했습니까? 라는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제찾기 문제로 만약에 바꾼다면 주제를, 여러분들 말해보면 뭐라고 주제를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긴장하는 게 너블러스해지는 게 도움이 됩니까? 그쵸? find it difficult to sleep. 그쵸?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영어 재밌을 거 같죠? 아닙니까? 재밌을 거 같은데? 자 뭐 일단 그렇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몇 번째 8을 만나게 되냐 하면. 1번 9고, 2번 9고, 3번 9고, 4번 9고. 이제 여러분들 다섯 번째 8을 만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섯 번째 8과의 만남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선보로 나왔어요. 다섯 번째 8과의 첫 만남 됐습니까? 자 인칭 대명사죠. 날씨 얘기한 비인칭 주어죠. 그 다음에 가 주어죠. 그 다음에 잇댓 강조 구문의 잇이죠. 다섯 번째 잇의 제목은 가 목적어입니다. 사실 별 거 아니에요. 자 가 목적어 잇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유힐이 생겨냈으니까 유힐 파인디 디피커트. 오케이. 이거 1, 2, 3, 4, 5가 갑자기 궁금해졌어. 5, 3, 4, 5, 3, 4, 5, 5, 4, 5, 4, 5, 5, 5, 5, 6, 5, 5, 5, 6, 5, 3, 7. 띄어. 이런가요? 5-1 자 여기 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문법적으로 얘기할게 오영식 문장의 목적어였던 녀석이 목적어였던 녀석이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이 동사로 처리되고 있죠 그렇죠 여기도 똑같은 일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쵸 맞습니까 it 지우고 뭐 쓰지 it 지우고 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it의 제목이 뭐라고요 감옥적으로 it 지우고 뭐 쓸 수 있어 to sleep is difficult 이 문장 you will find it difficult to sleep 했듯이 네가 뭐하게 될 거다 깨닫게 될 것이다 뭐 어렵다라는 것을 내가 감옥적으로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해석할 때 어렵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밖에 없지 감옥적으로 그렇죠 뭐하는 것이요 자는 것이요 너는 자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라는 문장이야 그렇죠 자 이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이렇게 이런 게 주어의 자리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꿔놨어요 so it is difficult to slave 됐습니까 이거 뭐로 바뀌었어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이신데 이거 당연히 가주어죠 얘 뭐 진주어 됐습니까 자 그럼 감옥적어에 대해서 문법적인 용어로 됐습니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감옥적어는 몇 형식 문장에서 사용된다 5형식 문장에서 사용된다 됐습니까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가 이와 같이 to 부정사인 경우에 원래 규칙대로 하면 you will find to sleep difficult 이렇게 됐어야 됐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문장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왜 뭐 물론 너는 알게 될 거다 뭐 하는 것 자는 것 어떤 어려운 so to sleep is difficult you make me happy so I am happy 했잖아 됐습니까 자 이 자리에 얘를 놔두니까 뭐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여기에 이것만 이런 이 정도 길이만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자전거 타는 게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이런 문장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you will find to ride a bike difficult 이렇게 더 길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쓰려고 했더니 5-2를 쓰고 싶단 말이야 5-2를 쓰고 싶은데 목적어가 길어졌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뭘 갖다 놓는다 가짜 목적어를 갖다 놓는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온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겠다 그러면 예를 보고 to sleep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짐 목적어라 그러겠지 이게 가 목적어 짐 목적어예 됐습니까 그래서 가 목적어도 물론 당연히 해석을 하지 않죠 너는 어렵다는 걸 깨달을 거야 뭐가요 자 는 것이 어렵다는 됐습니까 결국 가 목적어 내가 이제 우형식을 so라는 방법을 해서 계속 가르쳤던 이유가 있어 여기도 이렇게 suck it is difficult to sleep 갑자기 가 목적어가 가 주어가 되고 가 뭐야 침묵적어가 진주어로 바뀌는 문장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던 이렇게 사용된 걸 보고 가 목적어라 하고 마찬가지 death 같은 걸로 바꿔 쓸 수는 없겠죠 이 자리에 death 써먹고 맞냐 들렸냐 종종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들 좀 삼겨보면은요 음 뭐 stimulants stimulate 일단 stimulate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provoke 하고 같은 말이며 stimulate 일단 동사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imulate 여보세요 아직 알았습니다 자극하다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뭐 excite의 뜻도 있고요 활성화시키다 이런 뜻도 있고요 위호로 가서 뭐 어디서 많이 본 거네 encourage 그 다음에 provoke 됐습니까 뭐 stimulate provoke 근데 provoke 포크는 약간 뒤에 부정적인 목적어라든지 이런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으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커먼 리 유절리 제너럴리 말씀드렸고 노멀리도 말씀드렸고 좀 어텐티브 해야 되겠네 어텐티브 오케이 그래서 케어풀 라고 뜻이죠 케어풀 배려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요요 Stanley 잠깐 보면 스퍼 어웨이크도 보이고요 어웨이크 어텐티브 하고 어웨이크 어텐티드 어웨이크 오케이 어텐티브 어웨이크 어템드도 보이죠 어텐티브는 뭐였더라 참석하다였죠 그러니까 정신이 그 자리에 있는 이런 뜻이야 원래 어텐티브의 뜻은 정신을 안드로메다로 보내지 않은 Be likely to do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구요 네거티브 반대말은 뭐였더라 포지티브 알고 계시구요 그 다음에 이펙트도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있으니까 어펙트는 뭐였더라 영향을 끼치다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펙트가 맞냐 이펙트가 맞냐 이런 문제 종종 출제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하고 비슷한 말 좀 알아두셔야 되겠구요 그래서 result가 있구요 consequence가 있죠 result, consequence, conclusion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일 단어들입니다 결과 cause and effect 라는 표현이 있어요 cause and effect c-a-u-s cause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그렇죠 cause, 일으키다 라는 뜻도 있고 원인이라는 뜻도 있죠 cause and effect cause and result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베네피셜은 앞에서 만나봤습니다 advantageous 라는 단어였어요 advantageous 형용사니까 advantageous improve performance 그 다음에 at some level 어느정도 그니까 a little의 의미를 잡고 있구요 어 이제 이 단어도 알아주셔야 되겠네요 이게 어느정도까지는 이런 뜻이니까 살짝 이런 뜻이죠 살짝 이란 뜻으로 a little 말고 여러분들 만나본 적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였냐 하면 여기 안 나오네 slightly 살짝 살짝 a bit a little slightly 약간 살짝 아 아 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도우즈 복용량입니다 overdose 한번 보겠어요 overdose 과다복용이겠죠 아이디어 이상적인 적정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같은 말 좀 알아주세요 appropriate 같은 단어들 여기 안 나오나 appropriate 여기서 아이디얼의 뜻은 뭐로 쓰였냐면요 이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appropriate 적절한 appropriate 적당한 뭐 right의 뜻도 될 수 있어 right 적당한 올바른 right appropriate 그러니까 아이디얼이 이상적인 이란 뜻도 있고요 너의 이상형 뭐냐 할 때 그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적절한 적당한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currently current란 단어는 좀 학습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current란 단어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이런 뜻인데요 일단 current란 단어가 조금 공치 아픈 녀석이니까 current 단어 자세하게 들어가면 일단 현재의 present의 뜻이 있어 current time present time 근데 얘가 흐름이란 뜻도 있고요 해류란 뜻도 있고요 해류란 뜻도 있고요 해류 알죠 그쵸 그 다음에 전류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뜻으로 나오면 좀 골치 아파요 현재의 현재의가 더 이상 아닌 단어들 뭐 이런 건데요 현재의가 더 이상 아닌 단어들 현재는 쓰이지 않는 이란 뜻이고요 현재 사용되는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향 추세 경향 추세는 뭐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뀌면 전화통화 말고요 돈의 흐름 됐습니까? 돈의 흐름 통화량 증가 통화량 증가하면 물가는 통화량 증가 통화량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남아 놓는다는 얘기지 통화량 증가 통화량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남아 놓는다는 얘기지 그럼 돈 가치가 마일드는 약한 약한 됐습니까? 반대말은 뭐 익스트림 이런 것들 아까 만나봤습니다 두 리틀 두 리틀 두 리틀 두 리틀 닥터 두 리틀 닥터 두 리틀 닥터 두 리틀 은 왜 이름이 닥터 두 리틀 인가요? 그 영화 닥터 두 리틀을 보면 그 그 주인공이 거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겠죠 됐습니까? 거의 하는 일이 없다라는 표현이겠죠 여기에 이제 이런 시험 문제도 있어요 이게 변형 문제에서 이 자리에 father가 맞냐 father가 맞냐 하면 더 이상의 향상 이란 뜻이니까 더 먼 향상이 아니죠 father냐 further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반대되는 얘기할 때 쓴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ndeed 뭐 in fact 한번 점검해 볼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건 아니고 상관없는 애들만 잔뜩 보이냐 인팩트 이런 건데 됐다 인팩트 하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 말씀드렸고 suffer 중요한 단어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예